최영이 벌떡 일어나 큰절 올리며 말했다 전하, 전하 곁에는 소장이 있사옵니다 면만 내리시옵소서 소장이 목숨 걸고 권문세족들을 몰아내겠습니다 권문세족의 끝에는 이인임이 있습니다 그 곁에는 이성계가 있구요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인임의 수족인 염문방과 인견미를 먼저 친다면 승산이 있사옵니다 또한 이성계는 이인임의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큰일을 이루기 위해 와신 상담하고 있다고 소장에게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우왕이 분연히 일어나 말했다 그렇다면 과연이 정식으로 명하겠소 최영 장군과 이성계 장군은 힘을 합해 염문방, 인견미 등의 권문세족 일당들을 쓸어버리시오 신채영, 목숨 걸고 전하의 명을 받들겠나이다 왕명을 받은 최영은 곧바로 이성계에게 달려갔다 전하께서 염문방과 인견미를 추포하라고 명하셨네 상당한 병력을 지닌 자들이니 자네의 힘이 필요하네 무슨 일로 그들을 잡아들이는 것입니까? 백성들의 땅을 뺐고 급기야 귀족들의 땅을 뺐으니 나라에는 세금이 거두어지지 않아 관리들의 노뽕을 지급하지 못할 지경이네 이처럼 권문세족의 가렴 주구가 크게 달했으니 전하께서 드디어 칼을 빼드신 것일세 그렇다면 그들을 잡아들이는 전하의 교지를 보여주십시오 교지는 없네 무슨 뜻인지 알겠는가? 이 일을 성공하지 못하면 전하는 발을 뺄 것이고 우리는 꼼짝없이 반란군이 될 것일세 그 말에 이성계는 얼른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최영이 타이르듯 말했다 이미 전하의 마음이 우리를 향했는데 그깟 교지 따위가 무엇이 중요한가? 그리고 자네와 내가 힘을 합한다면 무슨 일인도 못하겠는가? 다만 여문방과 인견미가 추포되면 자네와 사돈이 되는 이이님도 무사하지 못할 터 그 점은 자네에게 참 미안하네 이성계가 생각하더니 결심하듯 말했다 장군께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소장이 장군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이님은 꼭 제 손으로 때려잡겠습니다 한편 여문방은 다시 조반을 문초하려고 순군으로 가서 옥강과 대관들을 청했으나 못 오지 않았다 어찌 된 것이냐 왜 순군에 아무도 없는 것이야? 우왕은 의원을 보내 조반에게 약을 주고 잠시 후에 조반과 그의 모친 및 철을 석방할 것을 명령하였으며 그에게 또 의약과 터롯을 보내주었다 여문방은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다 일이 이쯤 되니 뭔가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이이님 대감을 만나러 가야겠다 빨리 대책을 내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여문방은 급한대로 군사를 모아 이이님의 집을 향해 달렸다 하지만 네 이놈 여문방이 어디로 가려는 것이냐 누군가 보았더니 최영이었다 장군께서는 어찌하여 군사를 이끌고 오는 것이오 어째서긴 뭘 어째서냐 바로 네 놈 때려잡으려고 온 것이지 나를 잡은다니 그게 무슨 말이오 네 놈의 죄는 순금에 가서 밝히면 될 터 어찌하겠느냐 순순히 포박을 받겠느냐 아니면 나와 한판 대결을 벌려보겠느냐 여문방도 더는 물러설 수 없었다 급한대로 공격명을 내리고 어떻게 해서든 빠져나가보려 하였다 하지만 천하의 최영이었다 여문방의 군사들은 감히 최영을 공격할 수는 없었다 모두가 두려워하며 우물쭈물하자 최영이 엄하게 꾸중하였다 너희들도 고려사람이다 같은 고려사람을 죽이고 싶지는 않다 그저 상관을 잘못 만난 것일 뿐이니 무기를 버리고 항복한다면 결코 죄를 묻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병사들이 모두 앞다투어 항복하였다 여문방의 일이 틀렸다 싶어 얼른 말머리를 돌려 달아놨다 어떻게든 이님을 만나야 한다 내가 살 길은 크길 뿐이다 그러나 최영이 타는 백마도 숱한 전장을 그와 함께 했던 명마였다 금방 따라잡으니 최영이 여문방의 목덜미를 잡아채고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말에서 떨어진 여문방은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기듯이 일어나 달아놀길을 찾았다 이이님에게 가야 한다 살 길은 그것뿐이다 하지만 말을 채 끝나기도 전에 최영이 칼집으로 그의 머리를 내려쳤다 여문방은 그대로 고꾸라져 기절해버렸다 한편 인견민은 마땅히 받아야 할 복록이 제때 들어오지 않자 불만이 대단하였다 입궁도 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서 우왕을 욕하고 있는데 측근으로부터 급한 보고를 받았다 여문방 대갑이 최영에게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군사들이 대감도 찾고 있다 하니 얼른 피하십시오 여문방이 왜? 초반에 땅을 뺏는 것이 문제가 되었나 봅니다 내 이럴 줄 알았지 최영 그 늙은이가 결국 칼을 빼들었구나 내 그토록 최영을 죽이자고 했거늘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얼른 광평군께 가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이미 수많은 군사들이 인견미의 집을 포위하고 있었는데 얼마 후 사자가 와서 말했다 때가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순순히 오라를 받으시지요 인견미가 목소리를 높여 사자에게 말하기를 7일에 봉급을 지급하는 것은 오랜 제도인데 지금 임금은 까닥없이 녹을 주지 않으니 이게 무슨 임금의 도리인가 자고로 임금이 잘못하면 신하들 중에서 그것을 바로 잡아주는 자가 있는 법이다 라고 하면서 드디어 반란을 일으키려고 사람을 파송하여 그의 도당에 극보하려 하니 무장한 기병이 이미 교통을 차단하고 있으므로 그 사람이 나가지 못하고 되돌아서 인견미에게 보고하였다 때가 군사들이 포위하고 있고 이미 모든 길이 차단되어 도당으로 갈 방법이 없습니다 인견미의 집은 남산 북역에 있었는데 그 말을 듣고 인견미가 남산을 바라보니 무장기병이 대여를 정비하고 있었으므로 낙담하고 체포당하면서 탄식하여 말하기를 광평군이 나를 그르쳤구나 라고 하였다 이는 앞서 인견미와 염문방은 최영이 청백하고 정직한 것과 병권을 잡고 있는 것을 꺼려 일상 최영을 해치려고 하였으나 인임이 굳이 말렸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인견미와 염문방은 순군에 잡혀왔다 그러나 워낙 거물굽 인사에 조정의 권력을 틀어지고 있던 사람이라 순군 병사들이 함부로 하지 못했다 문초를 한운동만운동 하면서 그 죄를 철저히 군명하지 않고 보고하였다 저 전하 인견미와 염문방을 문초했는데 별다른 죄가 없는 것 같습니다 풀어줄까요 무슨 소리냐 죄가 없다니 너희들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제대로 밝히지 않는 것이 아니냐 우왕은 크게 화를 내며 부만호를 다시 임명하여 문초케 하였다 이후 염문방과 인견미의 측근 및 가솔들을 순군옥에 가두고 그들이 강탈한 전민을 조사하니 그들의 재상이 모두 밝혀졌다 인견미, 염문방을 처형하라 그들을 따랐던 권문세족들, 가족, 친척, 빌부터 악행을 일삼았던 노비들도 모두 처형하라 그동안 권문세족의 귀에 눌려 나약한 줄만 알았던 우왕은 무서울 정도로 분노했다 눌려있던 감정이 폭발이라도 하듯 무차별적 처형을 명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이때 이한생 일환자는 이들 일당 중 달아난 석유를 체포해 죽였는데 그 와중에 또 석유의 처가 무지하게 예뻐 보였다 나도 이대로 끌려갔다가는 살아남기 힘들 것이다 오늘 밤 나와있어준다면 삿기를 열어줄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런 이한생마저 석유의 철을 탐한 일이 드러나 처형되었다 이처럼 권문세족에 조금이라도 관여가 되고 잘못이 밝혀지면 볼 것도 없이 처형당했다 이에 누구도 그들과 엮이는 것을 원치 않아 극도로 몸을 살이니 권문세족은 뭉치지 못하고 모래성 무너지듯 하였다 전민 변전도감을 두고 인견미 등이 강탈, 횡점한 전민을 심사하였으며 각도의 안무사를 파견하여 인견미 등의 가신, 악질, 로복을 수사 체포하여 사형에 처하였는데 그 수요가 1천여 명에 달했으며 그들의 재산도 몰수했다 순군에서 인견미, 박인순, 염문방, 독일부의 재산을 검수했으며 그 자들의 처는 고문으로 인하여 모두 옥중에서 죽었다 사형당한 자들의 자손은 모조리 잡아들여 죽였으며 비록 강부 안에 쌓인 아이라도 모두 강물에 던져 죽였고 숨어서 화를 면한 자는 얼마 되지 않았다 한편 이이님은 자신의 측근들이 대부분 처형되어버리니 완전히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었다 크게 탄식하며 말하기를 이성계 이자가 사돈사돈 하면서 내 곁에서 온갖 아부를 떨더니 이렇게 내 등에 비수를 꽂을 줄이야 역시 이성계는 믿을 수 없는 놈이었어 염문방 인견미 다음에는 자신이 숙청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였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이이님의 권세는 이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져가고 있었다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살길을 찾아 모두 떠나버렸다 오직 그의 조카 사유였던 하루만이 곁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선배인 정도전, 정몽주, 조준 등과 함께 모군 이세계 문화에서 수확한 신진사대부의 사람이었다 처벳부어로 인자 어찌하시겠습니까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체형을 죽이자 했을 때 오직 나만이 체형을 믿어 숙청을 막았고 이성계가 사돈을 맺자 했을 때도 나는 그를 믿어주었는데 이거 오늘 믿었던 자들에게 뒤통수를 제대로 얻어맞았구나 이이님은 마음이 급했다 우선 체형을 만나 사정을 해본다면 살 길이 있을 것 같았다 얼른 그의 집으로 달려가 문을 두드렸다 장군 오해가 있는 것 같소 내 모든 것을 설명할 것이니 어서 이 문 좀 열어주시오 체형이 집에 있는 것 같은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이이님이 더욱 큰 소리로 말했다 장군과 함께 나는 이 나라를 지탱하지 않았습니까 비록 생각은 달랐지만 우리는 힘을 합해 나라를 지켰소이다 그런데 지금 하나의 축이 무너지려 하고 있어요 축이 무너지면 고려도 망합니다 어서 이 문 좀 열어주시오 그러나 체형은 끝내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이이님은 할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와 한탄만 하고 있는데 하륜이 말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자칫 하다가는 가문이 멸문을 당합니다 어서 계책을 내어주십시오 궁지에 몰려 정신없는 이이님이었지만 지혜가 남다른 사람이었다 한참이나 생각 끝에 한 가지 묘책이 떠올랐다 쌀길은 하나다 그게 무엇입니까 아이고 머리야 이이님은 그날로 알아 누웠다 하루는 체형을 만나 사정을 설명하였다 광평군께서는 큰 충격을 받고 쓰러지셨습니다 정신은 있으신가 사경을 헤매고 계십니다 깨어나실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체형은 자신과 함께 천하를 주름 잡았던 이이님이 막상 그렇게 되니 한가닥 동정심이 잃었다 체형의 표정에서 그 낀새를 눈치챈 하륜이 간곡히 말하였다 광평군께서는 다만 수화를 잘못 두었을 뿐입니다 그동안에 이 나라 고래를 위해 세운 공도 적지 않사옵니다 그것은 장군께서도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체형이 잠자코 듣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비록 나와는 가는 길이 달랐을 뿐이지 그 또한 고래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네 그렇십니다 게다가 전하께서는 그런 관평군을 아버지라 부르며 따라십니다 그런 분이 여문방 인견미의 무리에 엮인다면 왕실의 위험도 크게 무너질깁니다 자네 말이 맞네 내 전하를 뵙고 이이님은 살려주자고 청할 것일세 체형은 곧바로 우왕을 알려나 했다 전하 이이님은 공민대왕과 더불어 쌍성총관부를 함락시키고 덕군군의 침입을 막아내어 왕실을 지켜냈습니다 신동과 함께 개혁 정책에도 적극 앞장서며 토지개혁 노비개혁을 이끌어냈습니다 또 성균관을 부활시키며 젊은 사대부들을 육성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요동정벌에는 총사령관의 직위로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비록 여문방 인견미와 같은 측근의 부정을 막지 못했지만 그간의 공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병에 걸려 몸조 누웠다고 합니다 이미 나이 70을 훨씬 넘긴 그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그동안의 정을 생각하여 이이님은 용서하시는 것이 어떠한 언론지요 우왕이 생각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장군의 말씀이 옳습니다 과인도 그분을 아버지처럼 따랐습니다 이이님은 벌하지 말아주세요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한편 이성계는 정도전을 만나 앞으로의 일을 의논하였다 그대의 말이 옳았네 한 덩어리 고개를 두고 싸우는 일일 때처럼 고문세족들은 저희들끼리 싸우다 스스로 무너졌네 이제 나는 뭘 하면 되겠는가 고문세족이 무너졌으이 인자 무인들의 세상이 되깁니다 장군께서도 무인이지만 그리 되서는 안됩니다 권력이 한쪽으로 기울면 반드시 썩게 되어 있습니다 고문세족이 자리를 채워줄 새로운 인재를 들이셔야 됩니다 새로운 인재란 누구를 말하는가 사대부들입니다 신진사대부들도 발빠르게 움직였다 최영이 이이님을 용서하자는 여론을 형성하자 적극 나서 반대하였다 간신들의 뿌리는 이이님인데 장군께서는 어찌 뿌리는 죽이지 않고 쭉정이들만 처리하시는 겁니까 이이님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세운공도 많은 사람일세 어찌 잘못한 것만 보고 그를 처벌한단 말인가 하지만 신진사대부가 끝까지 물러나지 않자 결국 이이님을 경산부로 유배 보내는 선에서 마무리 지었다 이이님이 유배 가는 길에 최영을 만났다 허탈한 미소를 지으며 말하기를 내가 장군을 살려줬고 장군이 또 나를 살려주는군요 최영이 한길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이제 그만 권력에 대한 욕심은 내려놓으시고 고향에서 편하게 여생을 보내도록 하세요 나도 그러고 싶지만 앞으로 이 나라에 닥칠 우안이 뻔히 보이는데 어찌 편하게 살겠소이까 나라에 닥칠 우안이라니 그것이 무슨 말이오 내가 누누이 말했습니다 이성계는 믿어서는 안 된다고 말이오 보세요 사돈이라 믿었던 내 뒤통수도 아주 제대로 후려치지 않았습니까 장군도 이성계를 마냥 믿다가는 틀림없이 내 꼴을 당할 것이오 그 말에 최영이 왈칵성을 내었다 욕심을 버리고 살라 했더니 또 이 간질입니까 이성계는 내가 아들처럼 여기는 사람이오 결코 나를 배신하는 일은 없을 것이오 이이님이 빙긋 웃으며 말했다 과연 그럴까요 여문방과 조반의 갈등에서 시작된 무진 피화는 이렇게 마무리되었다 이후 고려 조정은 새로운 사람들로 채워져 활기를 얻었다 최영은 문하시중 이성계는 수문하시중에 임명되었고 고문세족의 빈자리는 신진사대부로 채워졌다 특히 신진사대부의 대표적인 스승인 목은 이색이 판산사사에 임명되어 집정대신이 되었고 많은 사대부들이 요직에 앉았다 한편 이이님의 인척이었던 하류는 권장을 맡고 양주로 유배 보내졌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다 젊고 유능한 신진사대부들은 고려의 새로운 활력을 풀어넣고 왕실과 조정은 안정을 찾아가는 듯했다 그러나 그 안정은 오래가지 못했다 전하 명나라 황제 주원장이 철령 이북의 땅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사옵니다 최영은 대로 하였다 주원장 이놈이 미친 것인가 감히 우리 땅을 달려니 말로에서는 안될 자가 아닌가 전하 그동안 우리가 약한 자세를 취하니 이런 꼴을 당하는 것입니다 힘에는 힘으로 대응해야 하옵니다 명만 내리시옵소서 신이 앞장서 명나라를 박살내버리겠습니다 그때 신진사대부 인사 중 한 사람이 나서 반대하였다 명나라는 그 강성했던 몽골을 물리친 대국입니다 그런 명나라를 힘으로 누를 수는 없습니다 그랬다가는 오히려 우리 고려가 위험해집니다 이 일은 힘이 아닌 외교로 풀어야 하옵니다